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게리직 한국사 압축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죠 핵심적인 내용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고려와 조선의 경제 그 첫 번째부터 우리가 조선의 정치 두 번째 단원까지 그래서 단원으로 따지면 7단원에서 우리 교재의 12단원까지죠 그렇게까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기출문제의 실력 확인 고려와 조선의 경제입니다 자 시기순으로 올케가이란 것은 신의 통공으로 금난정권을 대부분 철폐했다 이거 정조때죠 정조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조때니까 몇 세기예요 여러분들 세기로 얘기하면 18세기 거의 후반입니다 공납제를 대동법으로 받고 경기도에 시행했다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17세기 초반에 그 다음에 영정법을 시행하여 풍요에 관계없이 전세를 확정했다 이거 인조때죠 광해 다음에 이제 임금이 인조잖아요 균역법을 통해 양인의 균역 부담을 군포 한필로 조정했다 균역법 그 영조때죠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광해 그 다음에 인조 그 다음에 영조 정조죠 그래서 ㄴ, ㄷ, ㄹ, ㄱ 정답 2번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수치제도의 변화 고려의 수치제도 조세는 이제 수학량의 10분의 1을 냈고요 공무를 호단위로 가구단위로 냈다라는 얘기죠 그럼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보고 있는데 조선전기 때는 전세가 공법이었어요 세종때 연분구등 전분육등이었습니다 자 군역제도는 이제 양인개병제 양인들이 이제 군대 간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군대 안 갈라고 그래 16세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군수포제 군포를 대신 내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합법화가 되는 것이 이제 군적수포제죠 그래서 폐달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공랍은 가오별로 수치를 했고요 조선전기 때의 모습이고 조선후기 때 들어가게 되면 너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양난 이후에 좀 조세를 좀 깎아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정법 자 공법의 기준으로 해서 최저치입니다 일결당 쌀 네두로 영원히 정해버린 겁니다 인조때 그 다음에 균역법은 영조때에 1년에 두필 내던 것을 한필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역을 균등히 합니다 양반들 중에 극소수가 역을 부담을 했어요 선무군감포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역을 부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결작이라고 해가지고 일결에 쌀 두필 이런 거 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동법 토지 일결당 싹 열두 말 내게 했다 그래서 광해군 때 실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가는 데는 숙종 때까지 약 100년 걸렸다 왜? 뭐 땜 쉐? 자 바로 양반이라든가 지주주 등의 반대 등에 의해서 특히 대동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의 어떤 컨텐츠를 바꿔버렸어요 패러다임을 상업을 중시하게 되는 그래서 공인의 등장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상평통부가 전국에 유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자 토지제도의 변화 보겠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태조 때 역할을 분담해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겠다 역분전이죠 그래서 인품과 그 다음에 공로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풍계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경종 때의 전시과 제도를 바꿉니다 자 볼게요 경종 때 맨 처음에 시작을 했대 시정전시과예요 전현직 관리 인품 풍계 다 줍니다 역분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땅이 모지라 그래서 목종 때 예 전현직 관리에게는 다 주되 인품은 안 줘 즉 태조 왕건때 공세운 사람들 다 진짜 주고 없어 그래서 인품은 안 줘 풍계에 따라서만 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종 때 들어가게 되면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 전직 관리에게 안 줘 풍계에 따만 준다라는 거죠 너무 안 주다 보니까 이때면 좀 섭섭해 그래서 이때부터는 공음전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의 안기특으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시경의 시경 옛날에는 이게 서울시 경찰청을 시경이라고 불렀어요 시경의 계목 따라가자 계목 따라가자 무섭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경문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시경의 계목 따라가자 경문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고요 조선의 토지 제도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 신진사대부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이 과전법 전직과랑 그닥 다리잖아요 다른 가지 다른 점은 경기 지역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죠 전인직 관리에게 다 주는 겁니다 전주는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전객에게 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전조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수신전과 훈량전 같은 게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세습하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조 때 직전법을 하게 돼요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땅이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관리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공무원 생각할 때 공직에 있을 때 부동산 투기해야 되겠다 아이나 다를까 성종 때는 아예 땅을 안 준다 땅을 안 줘 수조권 남용 때문에 그래서 관수관급제를 하더라 그래서 직전법 때부터 이 관리들의 어떤 현상 대토지 소유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명종 때 가서 직전법을 폐지하게 되면서 녹봉만 지급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농업과 수공업의 발달 고려의 농업 및 수공업 뭐 신라시대 때 지진광 때 나왔던 우경이 일반화 됐고요 자 드디어 이제 시비법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비려주는 거 그리고 고려 말에 농상지보라는 책이 들어오게 되면서 모내기법이 소가 되죠 그래서 일부 남부지방에서만 하게 된다 문익점에 모카 들어오게 되고요 수공업은 관청에서 하는 수공업 그 다음에 소에서 하는 수공업 향, 부곡, 소죠 소가 원래 수공업 하는 데니까 그 다음에 사찰 민간에서 수공업을 하였다 였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의 농업 및 수공업 보겠습니다 전기 때는 농본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상업이라던가 수공업은 발달하지 못해요 자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의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모작이 발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농사직설 이거 나오는데 이 농사직설은 조선 전반기 때에 나오는 거죠 세종 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상업과 수공업은 조선 후기 때의 상황이 발달해요 아까 그 대동법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기 보시면 공인 그래서 전국의 장시라든가 시장 그리고 사상이 등장하는데 사상은 여러분들이 송상이라든가 만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박으로 유명한 경상이라든가 평양에 있는 유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하고 무역을 하는 내상이라든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허상인입니다 보부상하고 공인은 관허상인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관영수공업이 발달했지만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광산의 발전 그래서 청나라의 은혜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몰래 광산에서 그 물건을 캐내는 잠체가 성행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돼 국가가 그래서 전문 경영인은 이 떡대 떡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열심히 있다 자 조선의 화폐 화폐도 여기 보시면 최초의 화폐 건원중보부터 해가지고 뭐 성종때 나왔는데 이게 삼한통보 해동통보 뭐 이거 전부 다 숙종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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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은도 있고 소음병도 있고 저화 저화라는 지폐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있는 은병 같은 경우에는 활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그러죠 자 조선의 화폐도 조선통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 유통 안 돼 유통 안 되다가 이것만 유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숙종때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반행을 했었죠 자 당백전은 뭐예요? 경복궁 짓기 위해서 만든 그런 화폐였습니다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 고려시대부터 조세를 물길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창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었고요 봉수제도 있었고 역참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몽골실 역참제도가 고려시대 때 정착이 됐었고 조선의 교통통신 제도는 병조에서 총괄을 했다라는 겁니다 봉수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발제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이거 원래 없었어요 없다가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봉수제가 빨리 연락을 합니다만 디테일한 내용들은 모르거든 그래서 파발제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시행되었다 자 한 줄 문제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멋지게 마무리 시정정식과는 광종대 제정된 사색공복제도를 참작하여 직관과 상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직과 관계를 지금으로 기준되었다 시경의 경종대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주선 초기에 직전제를 실시하여 관리자들에게 수조권 분급제도를 확대하였다 확대한 것이 아니죠 줄어들인 것이죠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니까 대동법의 시행으로 관청에서 추가로 어장세와 선박세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대동법이 아니라 균역법입니다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자의 집주적인 전조의 수치를 봉쇄하고 납조자의 전조를 관리에게 납부하였다 그렇죠 관수관급제 성종대였던 거 똥글뱅이 자 그러면 고려와 조선시대의 사회특징 우선 고려시대의 기출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사회시책과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상평창을 두어 물가를 안정을 꾀하였다 그렇죠 항상 평탄해야 되겠죠 물가는 맞는 얘기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 진료를 담당하게 하였다 병원이죠 병원 맞는 얘기고 해민국을 두어 유랑자의 수용과 유랑자 뭐예요 그 집입니다 그 집 얘네들의 수용과 구유를 담당하겠다 해민국은 약국이고요 약국 약을 주는 것이고 유랑자의 수용과 구유를 담당한 건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기구입니까 동서 활인서예요 활인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제위보를 두어 여러 사람을 위하는 보다 해가지고 제위보를 두어 빈민을 구제하겠다 그렇죠 정답 3번 자 핵심 정리로 개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신분지도 문벌귀족이 있었죠 음서와 공헌전의 혜택을 받았고요 권문세 쪽 친원적 성향이었습니다 문벌귀족과 권문세 쪽 그 사이에 한계층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무신들이 있었죠 신진사대부가 있었고 얘네들은 중소지주층이고요 개혁적 성향이었다라는 거 자 중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잡류가 있습니다 중앙관청에 말단 서리가 있었고 남반이 있었습니다 남반 궁중실무하는 그 다음에 향리는 지방의 실무 군반은 하급장교 그 다음에 역을 관리하는 영리 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직이기 때문에 신분을 세습하면서 여기에 자기의 맞게 뭐를 받아요 뭐 향리 같은 경우는 외역전과 같은 토지를 받죠 그래서 세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리가 고려시대의 향리가 주선시대의 향리보다 보다 더 권한이라든가 지위가 높았어요 양민 보통 일반 백성들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했고요 조세공랍의 역에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향부곡은 농업 소는 수공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농민인데 농민과 같은 취급을 못 받았죠 이사도 못 가고 과거시험도 못 보고 그렇게 했다 천민은 재산 취급했고 그 다음에 천민들 가운데서 제일 많은 천민이 바로 뭐예요 노비입니다 노비는 국가나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가 있고 이병노비가 있고 외고노비가 있어요 관청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이병노비 밖에서 생활하는 외고노비 자 산업이도 똑같아요 솔고노비와 외고노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외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농민하고 그닥 다른 점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 자 고려사회의 특징 보겠습니다 사회정책 및 제도 여기에서 제위보 광종 때 했네요 빈민을 구제하는 거고 의창 의로운 창고입니다 그래서 진대법과 유사하고 상평창 아까 나왔죠 물가 안정하고요 자 의료구제 동서대비원 병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에요 병원이 두 개 있어요 동대비원 서대비원 그 다음에 해민국 국이에요 국 약국이에요 약국 의약관리 그 다음에 재난구제 구제 도감 질병 환자 치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급 도감 이런 것들도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고려의 법률 및 사회상 보겠습니다 중국의 당률을 참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더 많았다 관습법이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는데 마을 공동체로 발전했던 향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향도가 맨 처음에 매향활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향도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 및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 이 여성의 지위가 특히 고려시대는 높았어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자녀 균분 상속이고 여성 호주가 가능하고 여성 재혼도 가능하고 재혼했을 때의 자식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이와 외손자까지 음서혜택이 확대가 되었고 여성이 재산을 모시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렇다면 고려와 조선의 가족 제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려와 조선의 가족 제도 조선은 어디에 얘기하면 조선 후기를 얘기해요 후기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여성 호주 금지 남녀 순으로 호족 등재 아니면 여자 등을 통해 호족이 안 올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장자 중심 상속이고요 여성 재가 절대 안 돼 조선에서는 그죠 자 재산은 남자만 재산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양자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성리학이 이렇게 지방까지 스며들기 시작하게 되면서 남존여비사상이 굉장히 서열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졌죠 자 기타로 부계 위주의 족보 그 다음에 시집살이 한다라는 거죠 여자들이 고려시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사위가 처가집에서 사는 솔서혼 제도가 있었어요 예 솔서혼 그런데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남자네 집에 가서 살아야 돼 친형제 이런 풍습이 있었다 자 한절 문제로 마무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신앙 조직인 향도가 고려 후기부터 향촌 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농민 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고려시대에 양인의 대다수로 농민으로 뭐라고 불렸습니까? 백정이라고 불렸다 그 다음에 3번 고려섬에는 여성의 재가는 불가능했으나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세 혜택이 있었다 그렇다 아 제가는 불가능했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 관리가 된다든가 그런 건 불가능했지만 제가 가능했죠 X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단원 고려와 조선의 사회적 특징 두 번째 조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출문제 조선후기 가족제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몽땅 곤란한 아들이 없을 경우 조선 후기예요 전기 말고 조선 전기는 고려랑 비슷해요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맞는 풍습이 보편하겠다 그렇습니다 호적이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출승세대료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의 아니다 사대부의 가문에서 사대봉사가 점차 사라졌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사대봉사가 점차 사라지는 것은 현대 들어오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 때에 가정의례 준칙을 정하면서 재산 너무 많이 지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리을 남기여가혼이 점차 쇠퇴한 반면 친형제가 확산됐다 아까 그랬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정답이다 핵심 정리 들어가 봅니다 조선의 신분제도 조선 전기부터 볼게요 양반은 양천제도 15세기 때 초반기 때문에 양천제도 양민과 천 이렇게 나눠 양인과 천민 이렇게 나눠졌는데 16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반상제도에요 그래서 양반과 일반 사람들 특히 양반은 맨 처음에 문반과 무반으로 나뉘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뭘로 되는 거죠 양반 가문까지 되는 사족까지 양반으로 일컬어졌다 중인들은 고려시대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서리, 향리, 기술관, 의관, 역관 등이고 직역세습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서얼들 이 서얼들은 문과 금지 차별 주는 거예요 무반직은 가능합니다 자, 상미의 일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신량여천이에요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하다라는 거죠 수군, 조례, 나장, 일수, 조종, 봉숙군, 역졸 이런 사람들이 신량 역천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 사람들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하지만 실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특히 농민은 문과 가능해요 문과 가능한데 이 수공업자들은 문과 못 봐요 자, 천민들 보겠습니다 백정, 무당, 창기, 공로비, 산업이 특히 노비, 공로비, 산업이는 아까 얘기했던 이병노비, 외거노비, 솔로비, 외거노비 주인집에서 사는 솔거노비, 외거노비 이렇게 똑같습니다 대부분 노비다 조선 정기 때는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면 무조건 천민이 일천즉천이었는데 조선 후기 때의 노비 종모법을 합니다 엄마의 신분이 노비일 때의 노비가 되는 영조 때의 노비 종모법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자,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동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의 전쟁 치르게 되면서 양반들이 이제 에헴 에헴 이런 것들 그런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반층의 부패 그러면서 납속체 공명첩 등을 통해서 양반 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양반층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은 층이 양반층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 몰락하는 양반 즉, 뭐 잔반으로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반면에 농민층이 이모작, 모내기법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광작으로 인해 가지고 부농층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되고 어디에 진출하게 됩니까? 향회에 진출하게 된다라는 거 자, 중인층들도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적사차별, 문과음식 금지 등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얼등이 대규모 소총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조 때의 이 서얼들을 규장과 검사관 즉, 청요직에 등용을 해요 그래서 정조 때의 서얼들이 청요직에 들어갔던 게 박재가라든가 이동무라든가 유득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역관들이 외래문화 수용에 주도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면서 18세기 후반대에 이 중인층들이 위학문학이 발전을 합니다 위학문학, 그래서 규사라든가 연조기관이라든가 호산회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거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노비 재변화, 노비 신분 상승하죠 도망가거나 노비 종모법 등으로 인해서 노비층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반층이 없다 보니까 조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비를 해방하죠 순조 때 1801년에 공노비 해방하고요 자, 평등사회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종은 노비 세습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가보개혁 때 완전히 신분제도가 없어진다 1894년이죠 자, 조선사회 특징 보겠습니다 빈민구제책으로 의창, 상평창 등등이 있었고 황국제가 시행이 됐었고요 여기 보시면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이 의창으로 바뀌죠 조선의 황국제가 사창제로 바뀌는데 여러분들 이 사창제가, 황국제가 정부에서 하는 거고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양반들이 사창제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의료시도를 보겠습니다 고려시 때는 해민국이라고 그랬는데 조선에 들어오는데 해민서라고 딱 했네요 그리고 병원은 동서대비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재생원이 있었습니다 지방민들을 구호하는 것이죠 진료해주고 동서활인서 아까 나왔었죠 유랑자, 그 지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법률미사법제도 보겠습니다 경국대전, 아이고 조선의 통치기본법전이죠 연자제 적용을 했고요 민법은 관습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산송, 상송 이런 종법이 강조가 됐어요 산송 뭐예요? 산소 쓰는 문제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워요 상송 문제 가지고 막 싸워 자, 그 다음에 향촌사회 형성으로 보게 되면 유향소와 경제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유향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양반들이 모여있는 곳이 유향소예요 나중에 향촌으로 일을 바꿉니다만 얘네들이 수령이라든가 향리들이, 육방관석 향리들이 일을 하는 걸 감시를 하고 제대로 못하면 중앙에 고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인데 내가 서울에 살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충청도의 양반인데 서울에 살아 그래서 제 충청도 뭐 향후의 같은 경제소 그러면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락하는 기관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양반의 주의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향후의 농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서로 싸워요 향전이 발생합니다 향전, 구향과 신향 간의 싸움이죠 그러면서 수령과 향리의 권한은 강화시켜버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살림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지방에 있는 양반들을 얘기하는데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중앙지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수령과 향리의 권한을 중앙에서 일부러라도 강화를 시켰다라는 얘기죠 자, 가족 제도의 변화 보겠습니다 성의학이 지방 곳곳까지 스며들면서 예학과 보학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부계유주의 족보 편찬, 동성마을, 종중의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혼인제조, 일부, 일처제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들이 처벌드리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친형제도가 정착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변혁의 움직임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농민의식이 성장하게 되면서 탐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항거하게 되고 얘네들이 탐가 놀이가 너무 수탈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못 살아 그래서 예언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천주교 전래되게 되고 동학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경래 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술 농민 봉기라든가 이런 농민 봉기가 나타나게 되었죠 자, 한 줄 문제로 마무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동족부락이 만들어져 족보 편찬이 성의했다 이거 조선 후기죠 X입니다 조선 전기의 여성의 재가 사실을 족보에 기록하였으며 외손이 있으면 아들이 없더라도 남의 아들로 양자를 삼는 사람이 없었다 조선 전기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건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조선 후기에는 재산 상속은 잔여 균분으로 이루어졌으며 틀렸다 조선 후기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장자 우선이에요 형제가 돌아가면서 재산 못 지내 윤회봉사 없어요 자, 4번 조선 후기에는 양반 측의 향초를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향약, 향산의, 향음줄에 실시하게 되었다 네 아, 시작이 시작했다 네, 시작했으면 이건 시작은 조선 전기예요 이게 틀렸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건 전기 때의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사림들이 했던 거죠, 사림들이 자, 그렇다면 고려의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실력 확인 고려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6조는 왕권에 따라 실무처리 권한이 강화되겠다 6조? 이건 조선이죠 식목도감은 대대적인 법령 문제를 다루는 제추회의 기관이다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고 개폐하는 그런 기관이죠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파견이 안 된 속현이 더 많았다 그렇죠? 멜리대를 실시하여 촌락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정답 2번 자, 핵심 정리로 개념 확인 고려의 건국과 국가기틀의 확립 보겠습니다 우선 건국을 하는데 후삼국에 성립이 되었죠 견원이 맨 처음에 완산주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궁예가 그 뒤를 이어서 그래서 900년도, 그 다음에 901년도 통일 과정은 왕권이 궁예를 몰아내고 918년도에 고려를 건국하고 발해 멸망하고 신라 항복하고요 935년도에 그리고 견원이 기순을 합니다 그리고 후백제 정복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고려의 국가기틀 마련했던 왕들을 보겠습니다 태조의 4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호족통합, 견제 및 정책, 혼인정책, 왕시성 하사 그 다음에 기인제도와 사신간제도 두었다라는 거 병주고 약주고 그 다음에 민족통합정책으로 그 다음에 민족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민생안정정책이 있었고요 흑창 설치했다 그 다음에 북진정책 상당히 중요하죠 고려 계승하면서 고려라고 이름을 주었고 서경을 중시해야죠 평양이 있죠 그래서 확장이 됩니다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국경선까지 그리고 유훈정치의 유언으로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훈요십조다라는 얘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광족대는 광 미칠 광자예요 왕권을 강화하는데 미칠 광자 과거제도하고 노비안검법을 두었다라는 거 공부가 제정했고요 독자적인 연호사항인데 광덕준풍이라는 연호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죄의보 설치하고 승과제도 있었다 그리고 경종 때는 우리가 시정전시과제도 이것이 있었고 성종 때 완성했다 문물을 완성했다 해서 성종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정치 이념으로 하였다 국자감을 정비했고요 학교 세웠죠 자 그리고 통치제도의 이성육부제도 시비목 설치했고요 지방권 파견합니다 향유제도 있었고 강동육주 거란족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서희의 외교담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을 했고 의창 확대했고요 상평창 설치 그리고 최초의 화폐인 권원중보를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통치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이성육부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를 워방해서 이성육부로 갔습니다 최고 관청은 중서문화성이었고요 육부의 관장은 상서성이 있었습니다 중추원은 국왕의 비석이구죠 그런데 추밀과 그 다음에 승선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귀족합의제 이게 고려의 전통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도병마사 국방문제 식목도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이 귀족합의제는 최고기구인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관인 재신과 추밀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기타기구로 어사대 감찰기구 3사 회계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간이 있습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이 대간에 대해서는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낮은 관리인 낭사가 여기 구성이 돼 있는데 간쟁 왕의 잘 잡는 모습을 비판한 겁니다 간한다 봉박 면박 주는 거예요 왕명이 나왔는데 나 이거 못해요 왕이 얼마나 창피하게 해서 민망스럽게 해서 면박 주는 겁니다 왕명 시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 석영권 관리 임명 시에 또는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권한 이런 것들이 바로 대간이었다 지방행정제도는 맨 처음에 성종 때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다가 현종 때의 5도 양계로 갑니다 일반적인 행정국이 5도고요 양계 국경지역이죠 동계 북계 있습니다 5도에는 안찰사 파견했다 나오고 양계는 병마사 파견합니다 그리고 주현과 속현이 있는데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된 뭐가 더 많았다 속현이 더 많았다 그래서 향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지역을 다스렸다 향부곡소 있죠 특히 소는 수공업을 담당하는 지역이었다 자 군사조직으로는 중앙군 2군과 6위가 있습니다 2군과 6위가 뭐하는 부대인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지방군 5도에 있는 애들은 주현군이고 개에 있는 애들은 진을 쳐라 그래서 진에 있어요 주진군이에요 얘들 상비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수부대인 정종 때 거란을 대비해서 광군 그 다음에 별무반 여진이죠 산별초 몽골이고 연호군 고려 말대의 홍건적과 외군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였다 특히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숙종 때 만들어지고 예종 때에 동북구성을 세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관리 등용 제도는 과거가 있었죠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는데 문과는 제술과와 명견과가 있었고 무과 없죠? 무과 없습니다 음서 제도가 있습니다 5품 이상의 관리 아버지 빼고 과거 시험 안 보고 관리가 돼요 자 뭐가 더 많죠? 과거하고 음서 중에 음서가 훨씬 많았죠 자 교육기관으로는 최고 교육기관에 국자감이 있었다 그리고 양용고라는 뭐가 있습니까? 장학기관이죠 그 다음에 칠재라는 전문 강좌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최충과 같은 문원공도 12도와 같은 그런 사학이 유행하게 되면서 관학을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자 한 줄 문제로 마무리 확인 고려 광종 때 개정전시과의 재정과 경학박사, 의학박사의 지방파견 등 정책을 시행했다 많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개정전시과, 개목, 개목, 목종이죠 목종, 목종 무슨 광종이에요? 개정전시과는 목종 경학박사, 박사를 막 지방파견하는 건 성종 그 다음에 고려의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는 통일신라의 상수리제도와 조선시대의 경제소제도와 시행목적이 같다 그렇습니다 대우도 해주면서 그 다음에 감시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려시대의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편성된 부대인 뭐? 별무반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조선으로 넘어가 봅니다 기출문제로 실력 확인,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과거제도 잘 챙겨주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문과의 식련시, 이것이 정식으로 보는 거죠 3년에 한 번 초시와 복시, 왕업회 시시라는 전시 등의 세 단계로 실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문과도 문과 같은 절차를 걸쳐 치르는데 최종 선발 인원은 33명이었다 최종 선발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문과처럼 33명 안 뽑고 많이 뽑아야 28명입니다 자,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학업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자, 소과가 생원과 진사과였죠 예, 맞는 얘기고 기술관을 뽑는 작가는 3년마다 치렀으며 분야별로 규정된 인원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건국 볼게요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집권을 했습니다 급진 개혁파들에 의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 실시했고 온건개협파 신진사대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를 하면서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었다 자, 국가개티를 마련했던 왕들을 보겠습니다 태조 태조 때에 아주 친했던 그런 재상이 바로 정도전이었죠 예, 정도전 기억해 두시고 태종은 왕자의 난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 설치하고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 상당히 중요하죠 육조 직계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간인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죠 그래서 태종하고 세조가 실시를 합니다 사관왕 동지시키고요 사병을 혁파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왕 약화하니까 육조 직계제 양전사업하고 호패법 실시했다 자, 세종은 뭐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신하들과 학순토론 좋아해가지고 경연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거쳐서 오거라 집현전, 후민정음 창제 그 다음에 국방도 강화하면서 여진족을 정벌하니까 4군 육진 두만강 유역에다가 육진, 김종서, 압록강 유역에다가 4군 최윤덕 대마도 정벌했죠 이종무 지켜가지고 3포 개행하고요 그 다음에 공법인 연분구등 전분육등법을 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조 때 개유정단으로 직권을 했죠 6조 직계제 실시하고요 경연제도 이거 폐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집현전도 없애버리고 유양소 폐지해버리고 직전법 진관체제 실시한다 이 진관체제는 우리가 이제 군사제도 할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성종 때 역시 성군이죠 집현전 다시 부활하면서 이름만 홍문관으로 바꾼 겁니다 경연 활성화하고요 경국대전 완성합니다 관수강급제 그 다음에 동궁여지승남 그 다음에 악화개범과 같은 음악에도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자 통치제제는 의정부 최고기구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있다 해서 의정부죠 6조가 실무 일을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3사가 있는데 고려의 3사와 다르죠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으로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국왕의 비서기구는 승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왕의 직속사법기구 의금부가 있었고 역사편찬, 추추관 자 예문관이 최근 들어서 잘 나와요 외교문서 작성하는 곳입니다 네 교서 관리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 한성부 자 지방행정기구는 아주 심플해요 고구리랑 달라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목구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부곡서 없어요 면리통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양소와 경제소 설치했다 자 유양소와 경제소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런데 지방통치국의 변천 통일신라의 상수리제도가 고려시대의 긴 제도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것이 조선의 경제소가 있었다 비슷한 것들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중앙집권체제에 강화됐죠 속현이 없습니다 조선은 5가 작통법 5개의 가구를 1개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감시하는 제도, 암행어사 파견 등이 있었다 군사제도 보겠습니다 이제 군대 가는 건 양인들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들 남자, 정군과 보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었죠 자 현직관료와 학생향리 등은 군역이 면제가 됩니다 군사조직은 중앙군은 5위였는데 나중에 가면서 5군영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총수금이라고 그랬죠? 어총수금 어영청, 총인청, 수어총, 금융, 그 다음에 훈련동관까지 자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영진군이 있는데 세조위의 진관체제로 갔고 잡색군이 있습니다 일종의 예비군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진관체제는 지역방어예요 진을 쳐가지고 자기 지역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대규모의 외적이 쳐들어올 때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재승방약체제, 압제해서 승리한다 중앙에서 어떻게 해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주력부대를 모아가지고 그리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명종 때 바꿨는데 임진왜란 때 이것이 무너져버렸어요 신립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수고군 체제로 가면서 이건 지방군이죠 그래서 진관체제로 다시 복구가 되는 겁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훈련도감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 등용제도 보겠습니다 과거제도 볼게요 과거제도는 아무나 못 봐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봐요 서울도 못 보게 하고 네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서청거 등 특히 음서와 같은 제도가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조선조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관리가 되면 상피제 자기 고향으로는 부임을 못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하급관리 뽑는데 저 사람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부정이나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서경제도가 있었다 교육기관으로는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이 있었고 지방은 똑같습니다 향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과 서당 같은 경우에는 사립교육기관이에요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한다 특히 과거제에서 조선은 승유억불의 나라이기 때문에 승과가 폐지가 되고 무과가 신설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무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은은 조선시대의 사안부 상환원과 더불어 3사라고 불렸다 홍문관 그 다음에 기술관을 뽑는 작가는 3년마다 치렀으며 분해별로 규정된 인원이 있었다 있었다 당연히 있죠 무작정 막 뽑아요? 그러진 않죠 3번 조선시대에는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소급법에 따라 지방군을 편지한 후에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수로 하여금 방어지역의 병력을 지휘하기 위한 재승방약체제 명중지씨씨가 있었죠 동글뱅이 성균관의 칠재를 두어 학문을 전문화시켰으며 양용고를 두어 후원화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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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 거 고려시대 거 네 그거 틀렸죠 X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정치 시스템 살인과 붕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붕당 정치의 전개과정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효종의 죽자 인조의 개비 자의 대비 복제 문제로 상복 문제죠 송시화를 비롯한 서인과 허목 등 남인 간의 예송이 발생했다 예송이 두 번 발생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 영조는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조전랑의 인사권한을 축소했다 영조의 탕평책이 있죠 그러면 여기 예송 요게 언제 일어나요 현종 때 일어나는 겁니다 현종 때 그 다음에 여기 영조예요 그 다음에 현종 다음에 숙종이 등장하는데 숙종 다음에 물론 경종이 있습니다만 경종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얼마 못해가지고 죽기 때문에 숙종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숙종 때 있었던 게 바로 뭐예요 남인과 서인의 정국을 교환시키는 환국 이 환국이 들어갈 거예요 자 살임과 살임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었다 이거는 선조 때고 임지혜란 전에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세도정치 19세기 전반기 때 있었던 것이고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했다 광해군 때죠 자 그 다음에 정국이 급격하게 변하는 전환대는 황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숙종 때 바로 이거 골라라 4번이다 자 핵심 정리로 개념 확인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연성 훈과 사림 훈구 세력은 정도전 조준 등의 급제 신진사대부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중앙집권 제재 강조했고요 반대로 사림 세력들은 정몽주 길제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향촌 자치 왕도 정치 강조합니다 사림들이 이제 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성종 때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합니다 주로 3사의 언관직에 가더라 그래서 훈구와 부딪히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사화가 나타났다 총 4차례 사화가 있는데 순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무갑기을 사화의 성격 가운데서 무오사화하고 김효사화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오사화는 바로 뭐 때문에? 김종직의 조의재문 때문에 연상군 때 일어났던 사화고 갑자사화는 연상군의 생모인 페비윤씨 사건이죠 그다음에 김효사화는 중종이 조광조를 등용하게 되면서 조광조의 개혁정치기죠 여기 보시면 조광조의 개혁정치 가운데서 현량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량과 그다음에 위훈 삭제 사건 이것 때문에 훈구애들이 삐져버렸어요 그래서 조광조를 몰아내고 조광조 나중에 사형 먹고 죽죠 김효사화고요 을사사화는 인종의 외척 그래서 윤희, 대윤파하고 그다음에 명종의 외척 다 같은 집안들이에요 그런데 지대끼리 싸우는 거예요 윤희는 소윤파의 대립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선조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림들이 중앙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장악하게 되는 두 가지 기반이 바로 뭐였습니까? 서원과 향약이었다 서원에 대해서 향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특히 붕당정치는 2조 전랑 임명권 문제를 가지고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 그다음에 심의계물 중심으로 한 서인으로 분화되었다라는 거고요 동인 같은 경우는 개혁의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기왕계열 그래서 주리론 쪽이에요 서인 같은 경우는 개혁의 약간 소극적이면서 원리, 원칙 따져요 그래서 이 계열이에요 주기론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학문적인 그런 건 없어져요 쇠퇴하게 돼요 자 붕당정치의 변질과 탕평책 자 붕당정치의 전개해 보겠습니까 남인과 북인의 분당이 돼요 임진완은 전에 정렬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 북인 여기에 또 뭐까지 정철의 처리 문제까지 해면서 남인과 북인으로 뭐가 동인이 동인이 분당된다라는 거죠 동인이 자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되는데 광해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북인들이에요 북인들 그런데 서인들이 인조반정으로 북인들을 몰아냈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서인하고 남인만 남는 거죠 그래서 주로 서인들이 주도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현종 때 예송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예예송 갑인예송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고 그 다음에 숙종 때에는 환국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숙종 때 여기 나오죠 환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이 있는데 기갑 경기갑이에요 예송하고 그 다음에 환국하고 합해서 기갑 경기갑이에요 그러니까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서인 이런 식으로 교환돼서 직권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갑 경기갑 서인 그 다음에 남인 서인 남인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들 기사환국 같은 경우에는 희빈 장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희빈 장씨와 원자챗봉 문제로 서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특히 서인의 대부였던 누구? 송시열이 이것 때문에 숙종한테 이 송시열이 미움받아가지고 귀양가가지고 사양 먹고 죽죠 그 다음에 갑술환국 등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숙종의 아들인 영조가 당파싸움 하지 말아라 해서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성균관에서 탕평비까지 딱 세우고 이주전란 권한 축소하고 서원 대폭 정리하고 왕권강화의 목적으로 균역법 실시하고 신문고제도 부활하고 가혹한 형벌 폐지하고 전부 다 왕권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서 법전이 나오는데 속대전입니다 여러분들 경국대전 나오고 나서 법전은 왕권이 강해야지만 만들 수가 있는데 송종 이후에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임금이 없어 그러다가 영조 때 왕권 강해지잖아 그래서 속대전 나온다 속오래의 동국민원부고 그런데 일시적인 탕평책에 한계가 있었다 그 뒤를 이었던 이어선 정조의 정책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 규장을 설치했고요 규장을 설치하게 되면서 실학자들을 많이 등용을 했죠 초계문신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젊은 신하들을 많이 학문연구를 시켰습니다 친위부대인 장용영 수원화상은 결립을 했고 그 다음에 신해통공에서 금란정권 폐지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법전 나옵니다 대전통편 이거 여러분들 순서별로 이렇게 외우세요 경국대전 속편 속대전 속편 나왔으니까 통합편 대전통편 통합편 나왔는데 또 통합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 회고편 대전회통 이렇게 연관 장난쳐가면서 이렇게 순서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예도통지 탁지지 등이 있었고요 적극적인 탕편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영조가 추구했던 탕평은 부드러운 탕평입니다 완론 탕평이고요 여기 정조가 추진했던 탕평은 아주 엄준한 준론 탕평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정조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세도정치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 한 줄 문제로 마무리 확인해 볼게요 사림 세력은 중앙직권과 부국강병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훈구죠 X 숙종 때 전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황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영조 때 사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조전랑의 인사 권한을 축소했다 맞는 얘기죠 동글뱅이 정조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 언제예요 선조죠 선조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의 재문을 빌미로 사림 세력들이 고초를 겪는 사건은 바로 무엇이다 최초의 사화인 무호사화이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있나요? 없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핵심 내용 정리와 더불어서 중요한 문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